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. 여러분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주말에 유튜버로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다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 여러분? 한번 같이 볼게요. 은퇴 후 필요 생활비 가구당 대중 부유층 420만원 부자는 800만원 제가 작년에 와이프랑 둘이서 노후 생활비를 했을 때 아주 그냥 진짜 기초 생활만 했을 때 300에서 320만원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통계가 맞는 게 딱 대중 부유층이 한 420만원 부자는 800만원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퇴 후에 내가 근로수독으로서 아니고 그냥 금융수독 또는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최소 400만원 이상은 나와야지만 우리가 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거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서 앉으셔서 항목 하나씩 하나씩 적으면서 해보세요. 제가 작년에 와이프랑 해보니까 300에서 320만원 나와서 제가 그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. 자 보세요. 부자와 대중 부유층의 은퇴 후 필요 경비 가구 기준입니다. 월평균 평균 가구 적정 생활비는 268만원인데 대중 부유층은 1.6배 한 420만원 그리고 부자들의 예상 생활비는 804만원 퇴직 후 생활비 감소 일반인대 부자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 퇴직자는 은퇴 후에 생활비의 약 29%를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동시에 퇴직자 절반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이미 경계활동을 하고 있거나 미취업자 역시 64.8%는 경계활동을 준비하는 취업 대기자로 다수가 생활비를 경계활동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그러니까 이게 일반 퇴직자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퇴직하고도 생활비를 줄이고 재취업 또는 미취업자 역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금퇴직은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인 거죠.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이가 태어나면 부자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돈 많은 상태에서 부자에서 퇴직하면 금퇴직인 거죠. 부자도 퇴직 후에 생활비 지출을 감수할 계획은 동일했다.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부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는 약 1100만원이랍니다. 1100만원. 은퇴 후 예상 생활비는 생활비와 비교해보면 부자들도 은퇴 후 기존 생활비를 약 27%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. 지금 총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있고 금융자산은 10억 원 이상 있는 분들을 부자라고 하거든요. 그분들은 생활비가 한 1100만원 정도 필요하고 은퇴 후에는 한 800만원 정도. 그래서 27%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죠? 여러분. 이거랑 우리 지금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우리는 어떤 그래도 최소 대중부유층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.